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377번.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없겠지. 377번은 그래 안 그래. i의 거듭제곱에서 우리 친구들. 꼭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1 플러스 y의 완전제곱식은 2i.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완전제곱식은 마이너스 2i.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실수화시키면 마이너스 i. 분모의 실수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실수화하면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플러스 i 플러스 i. 이 네 개는 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9의 제곱까지 달달달 암기했었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이것은 바로 할게요. 1 플러스 i의 100승, 1 마이너스 i의 100승. 간단한 함을 하나로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죠. 그런 쪽으로 친구들. 그래서 이것은 1 플러스 i의 제곱, 그렇지? 제곱의 매승이 50승. 지수법칙에서 2, 5, 10. 100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1 마이너스 i의 제곱, 매승 50승.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 1 플러스 i의 안전제곱식이 뭐야? 2i가 되지. 2i의 50승이 되잖아.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1 마이너스 i의 완전제곱식이 어떻게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2i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50승.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2의 50승. 계산할 필요 없어요. i의 50승이죠. 4로 남으면 몇 개 남아? 2개 남죠? i의 제곱은 얼마인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 그래프 우리 친구들. 동배법칙. 플러스 나오죠 우리 친구들? 플러스. 오케이. 2의 50승. i의 50승은 얼마인 우리 친구들? 4로 남으면 2개 남죠? 그래서 i의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프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마이너스 2의 50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2의 50승. 자 절대값은 다 같고 부호가 반 되니까 답은 0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항상 항이 여러 개를 하나로 끄지려고. 그렇지? 1 플러스 y의 제곱은 2i. 1 마이너스 i의 완전제곱식은 마이너스 2i라는 거 꼭꼭 암기하세요. 예. 예. 예.